아, 이것은 50년도 넘은, 50년도 넘은 작품이에요. 여인상이에요. 아주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욕심 없이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전히 우아한 여인상이죠. 여기는 육적인 천박함이었고 고상하고 고귀한 여인상을 표현하려고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풍만한 여성이라기보다는 목선이 아름답고 욕심 없이 어깨선과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고 처리되면서 우아한 여인의 고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50년 전에 내가 20대 때 제작한 여인상이라는 작품이에요.